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 제품 한 번쯤 사서 드셔보셨을 겁니다. 소비자 시민 모임이 시중 밀키트 제품 25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 남짓은 1인분 기준 하루 기준치 나트륨 포함량이 하루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하루 나트륨 기준치가 2000mg인데 보신대로 한 끼만 먹어도 훌쩍 넘거나 또 꽉 차는 걸 볼 수 있죠. 특히 부대찌개 제품 가운데 이마트 피코크 상품은 한 끼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의 1.6배를 넘는 꼴이었습니다. 나트륨은 다른 영양성분과 달리 모자랄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여러 먹거리를 통해서 지나치게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죠. 비만 위험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얼마나 필요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앞서 보신 대로 밀키트 한 끼만으로도 나트륨 폭탄인데 김치 등 다른 반찬까지 곁들이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.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에 3000mg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트륨 섭취량을 2025년까지 지금의 70%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. 농반 진반으로 짜야 맛있다고들 하죠. 정말 그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편리함에 적지 않은 나트륨이 녹아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나트륨만 줄여도 혹시 모를 이런 큰 화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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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